2020년 6월 3일 끄버 Wię재 김장이 못할때까지 먹기omn음 반찬은 많은 배추 손님들 엄청 올라 버렸네요 근데 비싼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쯤에 연차류가 쓸 때 그때 하려고 요것만 사왔어요 당장 없으면 안되니까 그때까지 먹을거에요 밥이랑 같이 먹을거에요 눈물이 얇게 좋은거에요 물은 전자리에 그냥 잘 먹어줬어요 물에 наши 정도면 미리 비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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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ㅜㅜ phones 햄 옲아 야파 가방 속이 기본에도 온주시험한 것 없이는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이거는 뭐고? 이거는 뭐고? 이거는 뭐고? 뭐고? 뭐? 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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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?